두 번째 자랑지는 고분자 화합물이에요. 고분자 화합물을 우리가 합성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또 인류 생활에 굉장히 편안하게 된다. 편안하게 사용하고 있다. 편리하게. 그래서 화학적으로 만든 물질로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인구가 증가했어요. 아까 암모니아 합성해가지고. 그랬더니 생필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죠. 특히 의류 같은 경우. 뭐 그뿐만 아니라 많이 필요하죠. 그것들을 이제 해결했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 그래서 합성수지,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냈다는 거죠. 특히 합성섬유는 천염섬유보다 강도가 높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분자 화합물을 보게 되면 천염고분자도 있어요. 녹말, 셀룰러스, 단백질 이런 것들. 생물체 내에서 합성하는 것들인데. 합성고분자.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나오잖아. 뭔가를 합성한다. 여러분 사진 같은 거 포토샵으로 합성했네 이런 얘기하면 사진 한 장 가져가는 게 아니고 사진을 두 장, 세 장, 네 장을 막 겹쳐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합성이에요. 선생님 아까 그 얘기했는데 그 얘기 바로 나오잖아. 우리 생명과학 처음 공부할 때 뭐 하냐면 물질대사 공부할 때 동화반응, 이와반응 공부해요. 동화반응, 흠열반응이고 합성이다. 이와반응, 발열반응이고 분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합성이라는 얘기 나오잖아. 그래서 얘들 합성수지, 플라스틱. 굉장히 유형에 쓰고 있는 거고요. 합성섬유, 합성고무 이런 것들. 자, 여기는 뭐 상식적이에요.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열 가소성 플라스틱과 열 경화성 플라스틱이 있죠. 가소성은 어떻게 열에 의해서 모양이 변하는 거. 경화성은 한 번 거두면 가열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 경화나는 거 완전히 굳어버리는 거거든요. 동맥 경화 이런 거 있죠.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